날씨 좋다. 봉구야 산책 갈래? 망망망망망. 으이그 봉구는 좋겠네. 뚜순이가 매일 산책 시켜주고. 귀찮긴 한데 봉구 심심하니까요. 아니 봉구한테 하는 거 반만 뚜시기한테 해봐라. 엄마 바로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조용해라 김뚜시. 슉. 언니 나와도 할 때까지 해. 어? 가을이 언제 왔어? 이모는 어디 가고? 나까지 왔어. 엄마 아린. 누워갔어. 그렇구나. 가을이랑 봉구랑 동시에 케어하기 힘든데. 언니. 안돼. 한마만. 우리 기우미 가을이가 저렇게 원하는데 좀 데려가라. 가을아 꼭 가야겠니? 응. 잠시 후. 아 오늘 날씨 좋아서 그런가 강아지들 많이 나왔네. 몽몽. 왈왈. 어어 너무 귀여워. 귀여운데 조금 우다워. 오잉. 가을이 너 봉구 잘 만지잖아. 가을이 나는 강아지들은 우다워. 아 그래. 다른 강아지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? 응. 왜냐면 강아지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 놀랄 수 있어. 가을이도 덩치 큰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만지면 싫지? 너무 싫어. 강아지도 똑같아.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귀여워해. 강아지가 다가오면 주인한테 먼저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고. 알았지? 알았다. 그리고 강아지는. 좀 만해. 좀. 아 그래. 언니가 강아지 에티켓 다 알려줬었지. 크크크크크크크크크. 언니. 동거지. 왜. 대도. 언제 잡는다. 맞다. 이게 스트레스 푸는 거야. 다양한 강아지. 언덕이인데. 맞는 거죠? 어. 친구끼리 인사하는 거야. 크크크크크크. 가을아 뭐하니? 인사하고 있어. 크크크크. 가을아 적당히 해라잉. 미안합니다. 크크크크크. 안다 안탈기야. 잉. 엄마야. 아 나도 놀랐네. 아 뭐야. 빡빡. 빡빡. 누룽아 일로와. 저기 얼른 강아지 목줄 채워주세요. 응. 우리 개는 안 물어. 물든 안 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공원에서 강아지 목줄은 필수예요. 아 참 그 빡빡하게 구내. 잠깐 뛰어놀라고 풀어준 거니까 상관 말고. 가던 길 가쇼. 누룽아 일로와. 에. 에. 크크크크크크. 빡빡. 빡빡. 크크크크크. 아저씨. 강아지 데려가시라고요. 아 그 참. 내가 내 개 풀어놓는다는데 무슨 상관이야. 개만 목줄 해야 돼. 애들도 그럼 목줄 채워야지.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니까. 저는 강아지 참 좋아하는데요.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작은 강아지 데리고 다녀도 무서워하는 사람 있다고요. 그래서 사람만 지나가면 목줄 바짝 당기고 조심하는데. 아. 강아지가 크든 작든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? 다 주인 잘못이지. 아저씨는 세상 혼자 사세요. 나는 혼자 살아. 나 편한 대로 키울 거니까 그만 상관해. 네. 똥 샀어. 에이. 가자. 왜 늘어가. 아저씨 똥 안 치우고 가세요? 똥은 자연이야 자연. 자연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방해할 수가 있나. 할이나 진짜. 아저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강아지 산책 시키다 길가에 똥 발견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런다고요. 왜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? 뭐? 기본? 야 이 놈이오살이야. 아니. 아참다. 가라. 너 아니야 쉿. 아저씨 남의 나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. 강아지 산책 시킬 때는 배변봉투 좀 제발 챙기세요. 아휴. 한숨을 쉬어? 아 오늘 열 시게 봤네. 얼른 똥 치우고 목줄 채우세요.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. 안 문다고 안 물어. 저번 주에 공원에서 있었던 큰 사건 모르세요? 목줄 풀린 강아지가 놀고 있던 다른 강아지 물어서 즉사한 사건이요. 목줄 풀린 강아지 주인도 그렇게 말했다죠? 우리 개는 원래 안 무는데. 죽은 강아지가 자극했나 보지 뭐. 아 이런 강아지 새끼가 발로 걷어발까보다. 니 개는 안 물지만 나는 물어. 왜? 성질 같아서는 아저씨 팔뚝살 물고 흔들어 제끼어버리고 싶다고. 어디서 우리 강아지한테 위협질이야.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? 그래 나 또라이다. 또라이한테 한번 제대로 걸려볼래? 삑삑. 저기요. 뭐야 저것들은 또. 목줄 비착용 5만원. 배변 안 치우신 거 5만원. 총 10만원입니다. 지금 치우려고 했거든요. 웃기시네. 그냥 가려던 거 제가 잡은 거예요. 야 너 조용해라. 아무튼 수고하십니다. 저는 그만 가볼게요. 잘 처리해주세요. 가자. 가라 봉구야. 어. 봉구야. 왜 그래 가자. 아 그런데 잠시만요. 쏙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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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탁. 아 그래요? 오래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군요. 에? 뭐가요? 지난 한 달 동안 똥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cctv를 분석했거든요. 딱 한 분이 늘 목줄도 안 채우고 배변도 한 번을 안 치우고 가시더라고요. 저희가 계속 그분을 찾고 있었죠. 빨간색 뒤에 검정 모자. 흠흠흠흠흠흠. 지난 3월 4일, 5일, 7일, 9일, 11일, 13일, 16일, 18일, 21일, 27일, 28일 총 11번.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로 과태료 총 110만원입니다. 완전 상습범이네. 아 몰라요. 백제라 그래. 과태료 안 내시면 계속 가상금 붙습니다. 그래도 안 내시면 구치소 가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실 때까지 주식공원 포함 인근 공원들은 다 이용불가입니다. 아씨 진짜 오늘 똥 밟았네. 오늘 똥 좀 밟으면 어때요? 아저씨가 안 치운 강아지 똥 실제로 밟은 사람도 있을 텐데. 과태료는 현금 카드 다 됩니다.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얘들아 가자. 빵빵. 빵빵빵. 뭐해 봉구야. 야. 누구 주인은 왜 그러야? 나도 창피해요. 내 똥 좀 치워주면 좋겠어요. 그럼 차라리 싸하지 마요. 아 솔직히 당신도 산책 나오면 똥 마렵잖아요. 알어. 그래서 나도 한 번 산책 나오면 열 번씩 오줌 싸긴 하는데. 너 그 주인은 좀 특이 케이스잖아. 아 알았어요. 그리고 목줄 차야. 아 나도 차고 싶어요. 그럼 차. 차라고. 네가 물어다 주면 되잖아. 너 참 개똑똑하네요. 아이 이. 이게 뭐야 이게 이게. 컷. 이때까지 맞으래요.